아휴 선배님 오셨습니까? 아휴 많이 들었지? 아휴 아휴 그럼 우선 한 잔 먼저 하시죠. 해야지 한 잔 해야지. 아 나 술을 얼마나 많은 거야. 술 맛이 기억이 안 나.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선배님. 반가워 환영합시다. 좋네. 야 만기냐? 요새 누가 그렇게 술 강요해? 천천히 마셔. 어? 선배님을 당한 나의 사랑을 무조건 무조건이야. 잘해 잘해. 잘하는 친구야 친구. 너 이제부터 형 동생이야. 앞으로 형이라고 해. 어 형님. 형님 형님. 아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? 뭐라고 그랬어요? 길룡준 씨. 뻥. 뻥뻥. 뻥뻥 아니에요? 아니야. 죄송합니다. 아 형님 형님 지금 너무 취했어요. 제가 모셔다드릴게요. 아니야.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. 나 집에 가서. 나 안 취해서. 뻥뻥뻥뻥 또 밖에서 왔어. 맛있는 거야 술 먹나거나. 많이 기다렸지? 결빨라 뱅뺥뻥